저는 지금 공기 호텔에 왔습니다 이게 떨어져있어 우리는 착하니까 떨어진 거를 다시 꽂아놓는 착한 시류가 될까? 어디 있었을까요? 나도 몰라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을까? 그게 뭐가 많네 조명받는 곳이야 민규가 다음 민규 너하고 자신있는 지워야지 다음 시류 다음 좋아 다음 기조개 찼어요? 다음 나 가자 장난감 코너에 갑자기 장난감 끊어 장난감 여기 장난감 좀 많던데요 잠시만요 이거 발통 좋은 애 아니에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끄럽고 치킨 먹고 싶다 어때요? 그래도 안 시원해 안 시원하고요? 응 야 뒤로 바람이 가는 것 같은데? 손 막힐 손 막힐 손 막힐 손 막힐 손 막힐 이건 손 안 왔다 얼굴 막힐 얼굴 막힐 그래 잘 안해 어? 아잇잠잠 고장 났다 사야 된다 뭐야 우리 머릿결 우리 머릿결 보다 안좋... 안좋기 힘든데 뭐야? 니 취향이야? 아니 눈이 안보여서요 지금 우리 성훈이의 취향 렌즈를 안꼈더니 막 이렇게 막 둘리로 보여요 둘리로 성훈이의 취향 어? 뭐가 지나갔는데? 방금 뭐 나 몰라 누가 나 뛸는데? 지금분이 신고한 거 같은데? 된다 elections BERG 베리멜 이거 어떡하나요? 폴 threaded 여기다 써물래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좋아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보여줘 아저씨 생일 발생! 생일을 앞둔 소감이 어때요? 생일이요? 솔직히 무서워요 왜? 왜 무서워 뭐야 형들의 사랑이 궁금합니다 강아지들이 꼭 들어가는 곳에 들어왔어요 진학 팀 카메라 끌렸는데 어떡하다 오오오오! 해강강이다 조용히 가 이거 뭐야 센서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빡빡 나오다 왜 안 나와? 이렇게 아니야 누르는 거 아니야 누르는 거 아니야 호영 이리로 오세요 호영 여기 빛이 가려지지 전구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잘 나온다 전구? 네 진구는? 지금 먹을 거 지금 가면 또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 토너로 가볼까? 신난다 호영이랑 문규 형이 찾아주셨어요 사랑해 제발 이랬습니다 돈카소 색칠공부 세트 알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사랑해 드러내셨어요 오셨어요 그거 밖에 안해요? 얼마에요? 7980원 네? 7980원 7000원이요? 한국 돈으로? 동카소 세트 있어 아 진짜요? 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동카소 세트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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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저랑 박수 쳤던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아까 그 사이에 머리가 많이 그리셨네요 나iren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나는 홍빵맨이요 얼마에요? 1번? 예 혼빵맨엔 돈 살짝 남 CSS noodle . ico 뜯어먹어야 돼요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어요? 응 더 뜯어먹어 아 이거 물 좀 우리 몇 개만 있... 따라따따라 비비해줘가는 불완전한 너의 호 이젠 지워야만 해 I can wait more 제발 날 날 놓아줘 제발 기도해 너의 개가 줘 마리나르가 이거 정말 소다가 되나 봐? 뭐야? 소다 프레시 이거 그거잖아 음료수 하나 빠지지 말라고 아 아 아 그래요? 난 이거 누가 소다 되는 줄 소우 형 원래 저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카메라 앞이라고 저한테 지금 이러는 거 같아요 제가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우 형께 카메라를 넘겨드릴게요 아 정말?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우리 민규야 네? 이리 와봐 오늘은 아 좋아구나 좋아 이리 와봐 오늘 니 생일 기념으로 형이 화장을 시켜줄게 화장이요? 응 이미 화장이 되어있는데요? 아니 그런 화장 말고 아 이렇게 밝은스름한 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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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장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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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럼 우리 좋아가 이거 어디 봐 파랑색을 좋아하니까 어 어 어 이거 이거 괜찮다 그쵸? 눈 눈 감아야 돼 그럼 나는 그동안 뭐가 있나 봐야되는데 뭐 다 몰라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본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읽기만 해요 뜻을 몰라서 읽기만 해요 뜻을 몰라서 이거 뭐야? 눈 감아 문 감아 눈 감았다가 하나씩 담아 하나 둘 셋 호빵맨인데? 호빵맨인데? 이거 뭐에요? 이거? 그거 연지곤지 그러니까 그 폴색시 같은 느낌 형 이거 그 무슨거 아니에요? 자자자 코디 코디 누구? 웃어 아하 아 근데 이거 그거에요 뭐? 오 이쁘다 그거 있잖아요 진짜 이쁘네 그 뭐 갔다가 길었나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 그 악당 악당? 악당인데 영웅 조커 조커 아 조커 여자친구 할리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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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퀸인데요? 할리퀸 컨셉이야 어떻게 알았어? 나 좀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해봤는데 할리퀸? 네 할리퀸이 살짝 이런 색깔의 화장을 한다네요 그렇지 일단 지우자 어디든 지워요? 어? 그거를 찾아보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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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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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없어진다 음 어? 형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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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응 내 피부 상하는 느낌 아니야 아니야 어디갔어? 민규야 민규야 민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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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찍겠다 민트로베리 보완 민트로베리 보완 민트로베리 민트로베리 뭐하는거야 찾았잖아 바디오일 어디가 있었어요 바디오일 바디오일 사장님 바디오에 안있어요? 마사지 때문에 바디오일 어디있어요? tribe 어디인줄 아세요? 바로 마사지 반ф묵 구멍 바디오일? 음 바디오일이 어디 있을까